여기지! 이거야, 이거! 동생! 야, 이거 뭐야? 보고 있어요. 뭘 안 사도 재밌다니까, 여기. 댕는 거 말고 확 땡기질 않는다, 뭐가. 음, 이거 좀 줬다, 아세요, 나. 어? 응, 너무 좋아. 좋네. 아, 이거 매력적이다, 이거. 홍콩의 마지막 이 장면은 못 잊을 것 같아. SNS 춤으로 만들어줘. 써 봐, 써 봐, 써 봐. 나만 믿어. 렛츠 고! 아니야, 아니야. 일로 와, 연출. 말을 강 들을 거야.